한일 장신대가 교수 재임용 탈락과 총장 직위 해제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섰습니다. 한일 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 명은 이사회를 향한 항의 표시로 이번 학기 수강신청과 등록을 거부한 채 대부분 등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원생 30여 명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교수노조 한일 장신대 지회는 교육부에게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노조 지회장 등 조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켜 갈등이 커졌습니다.